놓치면 후회할 2024 가성비 노트북 추천 3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 5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며 사무용은 물론 간단한 그래픽 작업에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형 인텔 14세대 CPU를 탑재해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대용량 SSD로 저장 공간도 넉넉합니다. 사용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노트북은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사 프로 NT960X GQA51A는 사무용 및 학습용으로 탁월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인치 AMOLED의 디스플레이는 서명한 화질과 뛰어난 색감을 제공해 사용자들의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터치 스크린 기능 또한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인텔 울트라호 프로세서와 16GB의 RAM이 결합되어 멀티 테스팅에도 원활하게 대응하며 SSD 저장장치는 빠른 데이터 접근 속도를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노트북이 무게가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하고 디자인 또한 세연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AS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도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갤럭시 북사 프로는 사무작업이나 온라인 강의를 위한 완벽한 동반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HP 2023 오멘 16 라이젠 7 노트북은 게이밍과 그래픽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QHD 해상도와 240Hz 주사율을 자랑하는 디스플레이는 게임과 동영상 시청 시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AMD 라이젠 7-7840HS와 지포스 RTX 4060의 조합은 어떤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다수의 리뷰어들은 이 제품이 제공하는 성능 대비 가격이 만족스럽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아데레날린을 느끼게 하는 게이밍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깔끔한 디자인과 효율적인 쿨링 시스템 덕분에 발열 문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게가 다소 무겁다는 의견도 있으나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된 윈도우즈 11과 함께 빠른 배송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HP 오멘 16은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훌륭한 선택입니다.